경남 전체 18개 시군은 지난달 초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수령 사례를 자체 조사해 경상남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도의원이 요구하자 사실상 한 장짜리 결과 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전체 공무원은 1만 9천여 명. 하지만 각 시군 본총 공무원은 제외하고 61개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무원만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동안 근무 지한 출장 여비로 국한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 공무원 117명이 주의와 훈계, 구두 경고를 받았고 출장 여비 3천만 4천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를 부정수령하면 2배 가산 징수해야 하지만 원금만 돌려받았습니다. 부정수령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출장 여비 원금의 2배 더한 금액, 총 3배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업한 출장이라고 자체 감사에서 판정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앞서 KBS 뉴스를 통해 제기된 김해시 장려 출장소 공무원들의 부정수령 의혹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출장 여비를 부정수령하면 5배까지 가산 징수하는 등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무원들의 재식구 감싸기는 여전합니다. 사무실 바로 옆 창고와 걸어서 1분 거리의 박물관. 두 곳 모두 정규 근무지여서 출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령군 친환경 골프장과 고성군 군립공원 공무원들은 정규 근무지 업무를 대부분 출장 처리하고 건당 2만 원씩 출장비를 챙겼습니다. 김해시 장려 출장소에서는 출장 시간을 부풀린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지를 옮기는 전출자를 배웅하는 것도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의 공무원들은 올해 초 관회로 전출자 환송을 다녀와 1인당 출장비 3만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출자 환송만을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건 공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장 비리 실태를 지적한 KBS 보도 뒤 고성군은 정규 근무지 안에서 출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은 친환경 골프장 근무자들의 출장에 대해 특정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출장 비리를 막으려면 불씨감사와 처벌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불씨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은 다 예고하고 사전에 통보한 상태에서 감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법대로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또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출장 여비 수령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ebun Trump